쌍쌍발은 먹지 근데 돈 없을때 같이 먹고 그러지 응? 친구랑 같이 게임 방법 꼭 봐야돼 자 그녀를 얻고 바향키를 이용해서 이리저리 뛰고 스페이스브라 점프해서 쌍쌍발을 낚아봐요 둘이 다니니까 두개짜리 쌍쌍발을 낚아야겠죠? 한개짜리는 10점 마이너스 10점 두개짜리는 플러스 10점 날라가는 방향과 채의 방향이 맞아야 점수가 획득돼요 입에서 떨어지면 게임아웃 타임바가 다 돼도 게임아웃 그럼 100점 만점을 위해서 쌍쌍발을 위해서 출발 자 갑니다 뭐 어떻게 먹는거야 이거 떨어져야되는건가? 이거 뭐야 아하하하 저 잠자리채로 잡아야되는건가 보네 하하하하하하 잠자리채로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잠자리채로 자 오케이 옆에 업은거 여자친구 아니고 엄마같은데 우리 엄마 아냐 어? 자 이렇게 해서 먹고 아이씨 으아아아아아 으아! 거기서 쌍쌍발 으아! 야아아아아아아아 널 잡고 말겠다 으아 못잡았어 못잡았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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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역팡으로는 못잡네 어? 야 싸우지마 요 싸우지마 야 오빠가 다 잡아줘 싸우지마 싸우지마 싸우면 안준다 쌍쌍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어 왜 안먹어져 저거 이씨 이거 왜 안먹어져 저거 왜 안먹어지죠? 쌍쌍바 먹었고 그대로 있으면 되구요 자 먹어지겠지? 오케 먹어지고 오케 좋습니다 그냥 먹어지겠지? 어 오케이 자 이거 그냥 점프로 먹엄네 쉽네 쌍쌍바가 역시 질리네 체리마루는 누가 안먹어 안먹어 이씨 체리마루 자 밑으로 떨어지면 됩니다 자 휴우하면서 아아아아 아냐아냐 욕심부리지마 쌍쌍바가는 많아 쌍쌍바가는 많아 허헉 역대왕으로 이렇게 오케 좋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구요 나 근데 십점밖에 안되는거야 왜? 아스 아아 한개짜리를 먹어가지구 나 열심히 했는데 십점밖에 안돼 한 개짜리는 피해야되네 먹는거 둘째치고 피해야돼 한 개짜리 피해야되네 아! 저리가! 한 개짜리! 저리가! 저리가라고! 한 개짜리 저리 안가! 자자자자! 됐다! 어 조심해! 낙서당한다! 조심해! 아! 또 농초비야! 자 쌍쌍만 먹자! 쌍쌍만 먹으면 안돼! 쌍은 쌍으로만 먹어야돼 자! 돌려! 외면하라고! 외면하라고! 어! 외면해! 외면하라고! 두 개짜리만 먹어! 자! 역방향으로! 자! 30점 줬구요! 하나 뭐 잘못 먹은거 같은데? 괜찮아요 좋아요! 자! 그 느낌 그대로! 그냥 먹으시면 되구요! 피해주시고! 먹지마! 먹지마! 한 개짜리 먹지마! 40점 많이 모았어! 자! 자! 여기 점프 뛰어서 피해주시면서! 이거 먹고! 타닥타닥! 타닥! 탁! 아이! 50점 괜찮아! 두 개 먹었어! 자! 피하시면서! 자! 줘! 호! 아악! 왜! 왜! 시간 다 되서! 몇 점 해야되는데! 재미없는 사람 공감 꾹! 공감 눌렀겠다 공감! 공감했습니다! 아 뭐 이딴 게임이라서! 똥갔네! 완전 개잼이 없어! 쌍쌍발을 너무 야하게 먹는군요! 도우잼! 좀 재미없는데! 지금 장난해? 무슨 게임이 왜 이렇게 재미없어! 아니! 그냥! 각자 한 개씩 사면 되지! 재미없어! 흐하하하하하! 야! 이거! 미래! 어! 우리! 인재입니다! 아니야! 그냥! 각자 한 개씩 사면 되지! 그러니까! 야! 이거! 판사 되겠는데! 판사! 하나씩 하면 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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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